그 결승전 길목에서 고배를 마신 두 선수의 3, 4위 결정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였을 때 저게 봐준 건지 진짜인 건지. 공인과 다리가 겁이 나서 안 들어갔습니다. 다음에서 제왕에는. 제왕전. 제왕에는 오로지 믿는 것은 김동현입니다. 김동현 선수한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집중. 3, 4위전 역시나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청사바의 김동현. 그리고 홍사바의 황충원 선수가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3, 4위전에서 만날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다. 3, 4위전에서 만날 사람들이 아닌데. 발승이라고 해도 누가 모르죠. 어쨌든 제왕전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지금 한번 느낌 보자. 강 한번 보자. 어떤 게 힘을 쓰고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느낌 보자 했죠. 천하장사전이 남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뭔가 좀 예행 연습? 좀 얻어 터져봐야 데뷔를 하고 할 테니까. 허리사빠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래야 안 밀리지. 오른쪽 어깨 잘 집어넣어놨다 지금. 딱 집어넣어야 돼. 형님 허리사빠 많이 잡아야 돼. 허리사빠 많이 잡아야 돼 형님. 살이 나빠. 어깨 안 준다 김동현 씨. 김동현 어깨 안 줘. 김동현 어깨 안 줘. 이제 어깨 들어가는 거구나. 뒤로 쓱! 강선생. 출발했어요. 황충원 선수. 김동현의 왼쪽을 노립니다. 김동현의 왼쪽을 노립니다. 지금 다리를 걸었어요. 안 굴려 동현이 형. 머리 비우고 머리 비우고. 그렇지. 그렇지. 오금 당기기. 버텨내고 있는 황충원. 그렇지. 다시 자신 있게 떠. 다시 떠야 돼. 형 모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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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모션해. 모션해. 그렇지. 바꿉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고 있는 황충원이에요. 잘 버티고 있는데. 김동현 선수 바다리. 김동현 선수 바다리. 그렇지. 우와. 우와. 김동현 선수 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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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황충원의 김동현을 넘어트립니다. 홍사빠 황충원의 승리입니다. 우와. 방금 떴어. 바다리 뺐어. 바다리 뺐어. 바다리 걸렸는데. 점프에서 뺐어. 우와. 생각보다 동현이 형이 안 세네. 한 번 이겼어. 바다리 걸린 거기는 잘 맞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보고 있던 황충원 선수가 빼고 바로 대치기로 마무리했는데요. 이거 황충원 선수 정말 눈부신 발전입니다. 김동현 선수가 지금 개별 판수로 따지면 세 판 내리지고 있는 김동현 선수거든요. 갑자기 왜 그러지, 쟤가? 몸에 기름기가 너무 많이 찬 것 같은데? 힘이 없어요, 동현이. 형이 힘으로, 힘으로 해도 돼요. 배운 걸 그냥. 엉덩돼지기 위해서는 자신 있게 들어가고 안다리도 하시면 안다리도 하고. 왠다리도 하시면 안다리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왠다리 찍으면 이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가던가. 그런데? 바다리 치려고 하니까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지. 머릿속을 비워야 돼. 머릿속을 비우고 일단 버틴다는 생각으로. 두 번째가 무너지고 이겨야 된다. 아, 이겨보자. 힘 세고, 내가 좀 계속 집중해 있어야겠다. 미미킴 가자! 네. 몸 가는 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냥. 왠 모습. 몸 가는 대로. 지금 잔수 가요. 자세히 턱턱 당기고. 김동현과 황충원 그대로 당겨요, 버텨냅니다. 김동현이 버텨.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미쳤다. 그렇지. 힘 빼고, 힘 빼고. 다시. 황충원. 황충원 방향을 바꿔요. 방어 잘해봐. 다리 잡바 챙기면서 천천히. 자, 다시 한 번 흔들면서 갑니다. 무릎치기 버터내고 있는 황충원 이겨요. 그렇지. 대각사, 대각사. 오른쪽. 대각사, 오른쪽. 대각사, 오른쪽. 대각사, 오른쪽. 황충원 이겨요. 황충원 이겨요. 황충원. 황충원 성공. 스코어 2대0. 김국현이 이렇게 4위가 되면서 또다시 2대0이에요. 대각사, 오른쪽. 잘 갔다, 형. 됐죠? 세 번 정도 기술을 널까 말까, 널까 말까 하다가 형님이 확실히 아, 이거 넘어오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밧다리를 조금 세게 들어갔어요. 준석훈 씨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 다 안 들어갔어요. 나이스. 1, 4, 5, 5, 5, 5, 5. 끓여. 아니요. blew ma.